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1973년 아메리칸 리그는 지명타자를 도입합니다. 극심한 투구타자 때문이었습니다. 1979년 돈 베일러는 지명타자 최초로 아메리칸 리그 MVP가 됩니다. 하지만 외야수로 97경기 지명타자로 65경기에 출전한 베일러는 순수 지명타자가 아니었습니다. 1995년 96%를 지명타자로 출전한 에드가 마르티네스는 MVP에 도전합니다. 에드가는 시애틀의 창단첩 포스트시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메리칸 리그에는 이루타와 홈런을 50개씩 친 것이 지금도 유일한 기록으로 있는 엘버트 벨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몰랐던 승리기여도에서 벨과 마르티네스는 똑같이 7.0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정작 MVP가 된 선수는 승리기여도 4.3에 모본이었습니다. 지명타자 출전 경기가 50%를 넘는 첫번째 명전 선수인 프랭크 토마스는 1993년 1994년 2연패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토마스는 풀타임 일루수였습니다. 지명타자 출장 비율 88%가 통산 68%인 에드가를 제치고 명예전당 선수 중 가장 높은 오티스는 풀타임 지명타자로서 2005년과 2006년 MVP급 성적을 냅니다. 하지만 타점왕을 차지한 2005년에는 홈런왕 에이로드가 있었고 2006년은 홈런 타점 모두 1위를 차지하지만 모헌호와 지터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투승타타였기 때문에 MVP는 모헌호가 됩니다. 지명타자 MVP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수비기여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기여도는 야수가 57, 투수가 43을 가져갑니다. 수비의 경우 투수 86, 야수 14로 분배되어 있어 야수가 14를 더 가져갑니다. 하지만 야수의 수비기여가 너무 적다는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수비를 하지 않는 지명타자는 포지션 보정치에서 큰 감점을 받습니다. 포수가 플러스 12.5, 유격수가 플러스 7.5인 반면 일루수는 마이너스 12.5를 받습니다. 톰탱고는 지명타자의 경우 수비를 못하는 일루수로 간주해 마이너스 22.5를 줬다가 동일선수가 수비를 할 때보다 지명타자를 했을 때 타격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해 마이너스 17.5라는 타협점을 만들어냅니다. 포수와 지명타자는 같은 공격 성적을 올려도 포지션 보정치가 들어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승리교도에서 지명타자는 수비를 하는 야수들을 압도하기 어렵고 비슷한 성적을 올리더라도 수비를 하지 않아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 때문에 MVP가 되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타니 쇼웨이 때문입니다. 지명타자 MVP는 투수 MVP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싸이 영상이 생기고 MVP 투표에서 더 불리해진 투수는 야수 경쟁자가 마땅치 않아야 수상할 수 있습니다.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승리교도 9.8을 기록하고도 MVP가 되지 못한 이유는 포수로서 199안타, 35옵런, 113타점, 25도루에 미친 스탯을 쌓은 이반 로드리게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2011년 벌렌더에게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야수들인 엘스버리와 토니 바티스타가 있었고 2012년 커슈에게도 포스트 시즌에 나서지 못한 스탠튼과 메커친이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오타니에게는 배츠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배츠는 팀의 긴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격수를 자청한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츠의 성적이 급락하고 부상까지 당하게 되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집니다. 2022년 오타니가 대진이 좋지 않아 MVP가 되지 못했다면 올해는 보상을 받는 셈입니다. 현재 내셔널리그 승리기여도 순위는 레퍼런스의 경우 1위 오타니, 2위 배츠, 3위 마르테이고 MVP 배당 2위인 하퍼는 8위, 트리플 크라운 경쟁자지만 주루에서 감점이 큰 오수나는 2.7위입니다. 팬그래프의 경우 오타니는 2위인 하퍼와 배츠, 그리고 오수나를 더 크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는 수비를 하지 않아 감점을 받고 있음에도 공격과 주루만으로 현재까지 팀의 가장 큰 기여를 안 내셔널리그 선수인 겁니다. MVP가 되면 오타니는 여러 기록을 손에 넣게 됩니다. 최초의 지명타자 MVP는 물론 프랭크 로빈슨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양리그 MVP가 됩니다. 또한 3회 수상은 사실상의 역대 공동 1위에 해당됩니다. 베리본즈는 7번을 수상했지만 약본즈 시절에 4개가 있었습니다.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의 트리플 크라운 도전과 MVP 도전을 지켜보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들도 정리하겠습니다. 슈어저가 돌아왔습니다. 오프시즌에 허리 수술을 받고 복귀를 서둘렀다가 손가락 전임 증상까지 경험한 슈어저는 켄자시티전에 나서 5이닝 4K 1피안타 무블렛 무실점에 깔끔한 피칭을 했습니다. 포싱 구속은 평균 92.9마일로 지난해보다 0.8마일이 낮았지만 복귀 전 구속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슈어저는 통산 3370 일삼진으로 매덕스와 역대 공동 11위가 됐고 부상자 명단에 있는 10위 벌렌더에 22개 차이로 따라 붙었습니다. 주시형의 대체 선수지만 더 잘하고 있는 주시 스미스는 오늘도 홈런을 날렸습니다. 텍사스가 4연승에 성공한 반면 켄자시티는 22이닝 연속 무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애틀란타는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드는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고 1번 타자가 체질인 켈릭은 홈런 포함 2타점을 올렸습니다. 애틀란타는 지난겨울 에반 화이트의 연봉을 떠안으면서 켈릭을 데려온 바 있습니다. 스탠튼이 최소 4주를 빠지게 된 양키스는 오클랜드가 DFA했던 제이디 데이비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양키스가 3연속 루징을 당한 반면 볼티모어는 휴스턴 원정에서 전패를 당했습니다. 발데스는 7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냈고 알투베는 12호 홈런 브레그먼은 4타수 4한타를 날렸습니다. FA를 앞둔 브레그먼은 23경기만에 OPS를 0.589에서 0.732로 끌어올렸습니다. 양키스와 볼티모어가 지지부진한 사이 보스턴은 9승 2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선제 투런을 날린 코너웡은 OPS 0.870이 러치맨과 스미스를 제친 200타수 이상 포수 1입니다. 미러키는 4연전 전패를 면했습니다. 마이클 킹은 오랜만에 6이닝을 소화했지만 2회에만 6피안타 5실점으로 6이닝 5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타티스는 2경기 연속 결장했고 김하성은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1회 디아스에게 솔롬런을 맞은 스킨스는 7이닝 8K 1실점에 5천만 달러인 산체스는 에리조나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산체스의 계약은 내년 3년차부터 시작합니다. 칸, 라미레스, 네일러가 7안타를 압착한 클리브랜드는 토론토 3연전을 쓸어 담았습니다. 5타수 2안타로 타율을 유지한 칸은 오늘도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네일러도 20홈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호루이츠가 홈런 2개를 치고 게레로도 투런을 날린 토론토는 기쿠치가 2이닝 8피안타 4실점에 그쳤습니다. 기쿠치는 6경기에서 20자책으로 ERA가 2.64에서 4.00으로 올랐습니다. 미렌소타는 안 다치고 못하고 있는 벅스턴이 홈런과 2루타를 날리고 오클랜드전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더 고무적인 건 8이닝 14K 무실점 승리를 따내 부진을 털어낸 파블로 로페스였습니다. 로페스는 지난해에도 8이닝 14K 무실점 경기가 있었습니다. 리즈 올스는 넉넉한 득점 지원 속에 6.1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5타수 4안타 3타점에 콜트키스는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키스에게 6년 2,800만 달러 최대 9년 8,2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카디널스도 3연전을 쓸어 담았습니다. 양팀 에이스 대결에서 로건 앱은 6이닝 4실점 패전 소니 그레이는 7이닝 8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레이는 베일리에게 맞은 솔로런이 유일한 피안타였습니다. 프리랜드가 4월 15일 이후 첫 출장에서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을 한 콜로라도는 빅스가 9회초를 지키지 못해 워싱턴에 1대2로 패했습니다. 톨리아에게 솔로런을 맞은 어비는 6이닝 10K 1실점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먼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